크리스마스 4분 남겨놓고 키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방금 멤버들이 가고 네 수정이랑 예인이는 방금 갔습니다 가고 지금 크리스마스가 3분 남았죠?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일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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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 크리스마스 2분 남았어요 2분 남았어요 아닌가? 3분인가? 5분 남아 1분 남아 3분 남아 4분 남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1분 남아 2분 남아 3분 남아 나도 가볼까?